안녕하세요 엘리스의 프랑스차스 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안쓰는 원단이나 이런 옷들을 이용해서 예쁜 지갑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원단에 얼룩덜룩한 곳이 있어서 이 원단을 이 옷을 이용해서 그릴 거구요. 이 팔 부분에 그림을 그려서 지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줄이 있는 노트나 줄이 없는 노트면 줄을 좀 그어주시구요. 양쪽이 잘 밸런스가 맞도록 이렇게 잡아주신 후에 트레이를 그대로 겉선을 이용해서 그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맨 밑선이 1cm나 0.5cm나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더 앞으로 나가서 양쪽을 다 그려주신 다음에요. 저 위쪽에 맨 첫째 번 줄과 연결을 시켜주고 직선이 된 부분은 약간 동굴려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트레이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은 그림이 그려지는 거구요. 자 나중에 옮기기 위해서 좀 진한 걸로 그려 놓아 보구요. 그리고 밑으로 가는 것은 그냥 일직선으로 그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주시는데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리시던지 이렇게 처음 모양을 만들어 놓으시고 옆으로 얼만큼 더 넓게 할 것인지를 정해가면서 옮겨 놓으시면 되니까 기본적인 틀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길이도 조절하시고 해서 반을 그리고 뒤집어서 반을 그리고 하면 하나의 도면이 그려지겠죠. 자 이렇게 그려 놓고 길이 맞춰 놓으신 다음에 마지막 돌려서 동그랗게 또 그려주시면 지갑의 원형이 그려집니다. 자 이것을 오리 쉰 다음에 반을 접어서 지갑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지금 제가 그린 것은 지갑의 겉모습이구요. 겉감이구요. 안감도 똑같이 안감을 사용할 원단에 그려서 오려놔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린 이 원단 한 장과 안감 원장 한 장을 만드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수를 놓을 겉감입니다. 그래서 앞부분 되는 곳에 저는 이니셜 A를 이용해서 꽃자수를 놓았거든요. 요렇게 여러분은 여러분 이니셜을 이용해서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A를 놓았구요. 중간중간에 꽃 모양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알파벳에 A가 되는 부분을 수를 놓아 볼 거예요. 먼저 메인이 되는 선을 뒤에서 뽑아서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요 선을 감싸주며 갈 선이 또 필요해서 그 실을 얇은 선으로 인용해서 요렇게 뒤에서 나와서요. 이 뒤에서 나와 먼저 올려 놓았던 선을 감싸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렇게. 이 스티치를 카우칭 스티치라고 우리 그 전에 배웠습니다. 이 카우칭 스티치를 이용해서 알파벳에 A자를 먼저 수를 놓도록 할 거예요. 카우칭 스티치는 참 수놓는 방법도 쉽고 수도 빨리 놓을 수 있고 그리고 정교하게 모양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럴 때 쓰시면은 굉장히 예쁘게 글자를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자를 카우칭으로 다 놓아 보도록 할게요. 자 알파벳으로 이니셜을 놓지 않으실 분들은 더 예쁜 꽃자수나 또 예쁜 캐릭터나 이런 것들로 디자인하셔서 놓으셔도 되고요. 여러분 알파벳을 이용해서 이쁘게 놓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A자가 카우칭 스티치로 마무리 다 되어가고 있어요. 요렇게 다 하시고 맨 마지막에 뒤로 다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뭇잎 놓을 건데요. 나뭇잎은 피시본 스티치 하겠습니다. 자 나뭇잎에 중간에 어느 정도 한 땀을 놓아 주시고요. 그 땀 시작한 곳 바로 옆에서 시작해서 끝난 곳 가운데 약간 사선 방향으로 나와주시고 맞은편에 있는 것도 사선 방향으로 둘이 엮이도록 놓아 줄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맞은편에서 나와서 아까보다는 조금 아랫쪽으로 가서 사선 방향으로 놓아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맞은편에서 또 사선 방향으로 놓아서 이렇게 나뭇잎이 엮어지는 것처럼 나오듯이 닥닥 쌓이는 것처럼 요렇게 나오듯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이런 스티치를 놓을 건데요. 이 스티치를 피시본 스티치라고 합니다. 나뭇잎에서 많이 사용하는 스티치인데요. 요 스티치도 많이 배워보시면 깔끔한 나뭇잎 표현하는데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나뭇잎은 전부 이 피시본 스티치로 놓을 거고요. 살살 엮어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에 원단이 노란색이어서요. 색을 쓰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잘못 쓰면 굉장히 촌스러운 톤이 나오기 때문에 노란색을 쓰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하셔서 색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먼저 해보시고 많이 놓아보신 다음에는 그때는 또 어려운 색깔도 이용해서 놓으시면 예쁜 작품들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꽃 나뭇잎을 여기저기 놓고 있는데 나뭇잎이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줄기도 있습니다. 이 줄기도 이렇게 중간중간 놓아가면서 하실 거고요. 이 줄기를 저는 이 A자의 부분을 이렇게 엮어가는 식으로 놓아가면서 할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이 보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이렇게 돌려가는 거는 어떠한 스티치를 이용한다고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서요.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이용해서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방법으로 줄기는 그렇게 놓아보도록 할게요. 화이트나 그런 색에다가 수를 놓으실 때는요. 명암을 주기 위해서 나뭇잎의 색상을 여러가지 이용해서 하셔도 굉장히 예쁘게 나오니까요. 실선택도 신중하게 하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놓는 것들은 그렇게 작은 큰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놓은 것 같다 하시면 과감하게 다시 자르고 하시면 그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한쪽 면에 놓고 또 한쪽 면 놓을 때 이렇게 감싸서 감싸서 맞은편 갔다가 또 맞은편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 줄기가 이렇게 엮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수를 놓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냥 빙금빙글 돌아가면 이 밑에 있는 A자라는 자수가 조금 빙빙 돌 수도 있기 때문에 살짝 같이 엮어서 수를 놓았습니다. 그러한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그런 것도 체크해 가시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A자에 있는 나뭇잎을 다 놓았습니다. 먼저 나뭇잎 다 놓았고요. 나뭇잎만 놓아도 너무 예쁘죠. 이번에는 꽃잎을 놓을 건데요. 꽃은 가운데에 이렇게 프렌치너 스티치 놓아주고요. 그 프렌치너 스티치를 놓은 곳을 기준으로 해서 스트레이트를 다섯 개 놓아서 스파이더 웹 스티치 놓겠습니다. 스파이더 웹 스티치로 꽃 모양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배운 것도 여러분들 생각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메인에 있는 A자도 같이 그 위에 꽃이 올라올 거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스트레이트를 일단 놓아주었고요. 스파이더 웹 스티치 우리 실 기준선 만들어 놓은 곳 위로 아래로 바늘이 지나가면서 돌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스파이더 웹 스티치로 이 꽃을 놓을 거고요. 저는 이 꽃들은 대부분 핑크 위주로 해서 같은 개통으로 놓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말했듯이 노란색 바탕이기 때문에 너무 여러가지 색이 들어가면 촌스러울 수 있어서요. 비슷한 개통의 꽃 색깔로 이용해서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A자가 살짝 가려지는 듯이 좀 통통한 모양을 내기 위해서 여러 번 돌려주었습니다. 작은 꽃이지만 여러 번 더 꼭꼭 눌러줘서 더 위로 올라오는 느낌을 받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이 스파이더 웹 스티치를 이용해서 꽃을 몇 개 놓아줄 건데요. 똑같은 색을 넣어도 되고요. 약간 이 색에서 이 컬러에서 약간 진하거나 약간 옅은 색을 이용해서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밸런스를 맞추어서 놓아가시면 돼요. 자 꽃 모양이 거의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스티치를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방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스티치 말고 우리가 배웠던 스티치 중에서 다른 스티치를 사용하셔도 되니까요. 이것은 참고하시는 의미에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을 좋아하시고 선호하시는 스티치가 다들 다르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티치 이용해서 레이지 데이지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여러가지 이용하셔서 수를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번째 꽃 스파이더웹 스티치로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몇개를 놓아주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세군데에다가 요 스파이더웹 스티치로 꽃을 놓아줬고요. 그리고 또 요기 한군데에다가는 지금 블리온 스티치를 이용해서 꽃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 옆에는 조금 더 진한색으로 블리온 스티치 놓을 거예요. 자 가운데에다가는 프렌치너 스티치 하나 놓아줄 거고요. 빙 둘러가면서 한 4개 5개 정도의 블리온 스티치 잎사귀를 만들어 볼 건데요. 블리온 스티치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지금은 좀 동그란 모양의 잎사귀를 만들기 때문에 사이 간격이 아주 짧게 나오도록 그렇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한 스티치들은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놓고 카드도 올려놓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10개나 11개 정도에 돌려줄 거고요. 실을 지금 두껍게 쓰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이 돌리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살살살 뽑아주시면 동그란 블리온 스티치 나뭇잎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잡아당기셔서 자리 잡아주시고요. 이러한 방법으로 이 프렌치넌 스티치 놓은 것을 빙 둘러가면서 꽃잎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리온 스티치로 이렇게 꽃잎을 만들어서 꽃을 만들면 통통한게 참 이쁘게 나오고요. 지금처럼 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잎사귀 하나하나 하나가 동글동글하게 나오고요. 뒤따락해 겹쳐서 가는 모양을 놓으면 마치 장미꽃 모양이 나온다고 바로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둥글둥글한 잎사귀 하나하나가 꽃잎사귀 하나하나가 만들어지는 방법을 이용해서 해볼게요. 블리온 스티치는 실을 감는 것이 너무 꽉 감겨졌을 때 바늘이 잘 뽑아지지 않을 수 있고요. 블리온 바늘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늘의 앞부분과 귀 부분이 두껍기가 틀려서 이게 잘 돌렸을 때 밸런스가 안 맞아서 안 빠져요. 그래서 감을 때 바늘의 성격을 봐서 감아주시는 것을 하시면 좋고요. 블리온 스티치가 좀 많이 놓을 것 같은 스티치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블리온 바늘을 하나 준비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수를 놓을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스티치를 많이 이용하신다면 이렇게 사서 해보셔도 되고요. 안 그러시다면 그냥 그 장력을 잘 이용해서 실을 감아서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블리온 스티치를 이용해서 꽃잎 만들어 보고요. 꽃잎 한 3개 정도 이 스티치로 이용해서 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DMC 25번사 실에다가 좀 블링블링한 실 메탈사를 한 두 겹 정도 섞어서 놓고 있어요. 그래서 좀 블링블링한 기가 더 많이 보이죠. 그냥 아주 연하게 보이고 싶다 하시면 한 줄만 섞으셔도 되고요. 아니고 원래 블리온 요렇게 이런 모양의 느낌이 나는 그런 실도 있으니까 그 실을 이용해서 놓으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런 메탈사 이용하실 때는 메탈사 는 실을 길게 끊어서 하시면 실이 좀 갈라지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메탈사를 이용해서 수를 놓으실 때는 다른 때 수놓는 것보다 좀 실의 길이를 짧게 해서 놓는 것이 수를 놓을 때 예쁘다는 것도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놓고 있는 스파이더 웹 스티치나 블리온 스티치 이런 종류들은 굉장히 볼륨감 있게 꽃을 만들 수 있는 스티치 중에 하나 구요 이런 스티치들은 약간 중급 정도 해서 배웁니다. 하지만 이렇게 독학하시는 분들도 쉽게 배워서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도전하시면 너무 좋고요. 스티치 배워놓으시면 사용할 곳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조금 처음에는 어려우시더라도 제가 하시는 것 보고 카드나 더보기란 에서 들어가서 더 배워보시고 더 예쁜 자수 놓는 데 응용 되어질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시지 마시고요. 한번 두번 세번 정도 놓아보시면 금방 습득 할 수 있는 것 들이니까요. 여러분들 천천히 천천히 놓아가시면서 재미있게 자수 놓으시면 정말 좋을 것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수를 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체적으로 지갑 전체에 이렇게 약간 막대 모양의 이런 구슬이 있어요. 그걸 갖고 있는 게 있어서 저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비즈를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비즈가 없을 경우에는요. 우리가 배웠던 프렌치너 스티치 있잖아요. 그 프렌치너 스티치를 이렇게 놓아주셔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색깔을 잘 맞추어서 비즈 대신 프렌치너 스티치를 놓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도 이용해 보시고요. 만약에 비즈 놓으시고 싶으시다 하면 인터넷에 비즈 쳐보신다든지 패션메이드 같은 데 이렇게 쳐보시면 클릭해 보시면 굿을 파는 곳 많아요. 그곳에서 사서 해보셔도 재미나게 또 작품 활동 할 수 있으니까요. 이왕 열심히 하고자 했으면 비즈 조금 구입해서 해보세요.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를 다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수 놓으신 것들 바늘 접으시고 뒤집어서 옆면을 백스티치로 놓아주시고요. 나중에 윗면도 숨구멍 남겨주시고 박아주도록 할 건데요. 먼저 옆면 두 면만 백스티치 이용해서 이렇게 바느질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제가 겉면만 보여드리는데 안감도 같이 하나 더 놓아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놓아주신 다음에 밑에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밑에를 살짝 눌러주시면 이렇게 세모 모양이 나옵니다. 이 세모 모양의 위쪽을 이렇게 박아주시던지 1번을 박으면 면적이 작으니까 저런 모양이고 2번을 나왔을 때는 면적이 넓어지는 밑 면이 나옵니다. 저는 너무 엷지 않게 약간 위쪽에다가 박음질을 해줄 거예요. 시침펜으로 표시해 주시고요. 양쪽을 박아주도록 할 텐데요. 전에 놓았던 건데요. 그렇게 박으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밑에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표시를 해주고 꼼꼼하게 박음질 백스티치 해줄 겁니다. 백스티치 해주실 때 제일 가상살이 모서리가 되는 부분을 꼼꼼하게 해주셔야 나중에 뒤집었을 때 모양이 예쁘니까 그거를 잘 생각하셔서 바느질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지금 제가 이 화면에서는 겉감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똑같은 것을 수만 놓지 않은 똑같은 것을 안감도 하나 더 놓으셔야 된다는 것 여러분도 알아두시고요. 원단은 같지 않고요. 다른 원단을 사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양쪽의 모양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양을 잡아 놓으시면 밑 면적이 조금 이렇게 세워지는 것처럼 생겨서 지갑이 납작하지 않고 좀 볼륨감이 생겨요. 그래서 이 작업을 저는 하고 있고요. 이렇게 안감과 겉감을 만들어줬습니다. 겉감은 뒤집어 놓아진 상태에 그대로 놓아 놓으시고요. 그리고 안감을 뒤집어서 앞면이 앞판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려주셔서 앞이 보이게 하신 다음에 앞판과 앞판과 안감은 겹쳐줄 텐데 그때 모양은 바로 겉감은 뒤집어진 상태 안감은 제대로 된 상태로 이렇게 포개줍니다. 그렇게 하시고 위에 트레이가 바뀌실 부분을 잘 접어주시고 만져주셔서 시침 핀으로 고정시켜주시는데요. 이때 고정시켜주실 때 가상사리 면이 잘 맞도록 해주셔야 돼요. 안그러면 나중에 천이 밀려서 바느질 하고 난 다음에 모양이 미워질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잘 이용해서 시침핀으로 고정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백스티치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한쪽을 백스티치 해주시고 남은 한쪽은 숨구멍을 남기시고 백스티치로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박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 숨구멍을 통해서 뒤집어서 앞면이 앞으로 나오도록 겉감이 앞으로 나오도록 뒤집으는 작업을 하시고요. 모양을 제대로 잘 잡아주시고 모서리 부분도 잘 잡아주신 다음에 숨구멍 부분은 공그르기 해서 박아주시도록 하겠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트레이 속으로 들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막 세심하게 하시지는 않아도 되니까 일단 막아준다는 느낌으로 공그르기를 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그르기를 다 하신 다음에는요. 트레이와 이 천이 만나게 이렇게 잡아주실 거예요. 잡아주게 하시고 가운데 부분에서 시작해서 디엄비엄 공그르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공그르기를 해주시면 트레이와 천이 착 달라붙어서 마치 수를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되겠죠. 바느질을 한 것 같은 지금 이 작업을 이 부분에 시침핀을 꽂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감칠질 하는 이런 방법으로 모양을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양을 대충 잘 잡아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느질 마무리를 하시면 트레이가 삐뚤어지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이쁘게 놓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이런 가운데 부분은 나중에 열었을 때 빈틈이 보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참 예쁜 지갑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침질 해놓으셨고요. 이 트레이 위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 구멍을 따라서 백 스티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때 저는 노란색으로 같은 노란색으로 해주었고요. 다른 색으로 놓아도 또 예쁘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다른 색 모양으로 하셔도 되고요. 실 모양은 내가 놓은 스티치 중에 있는 하나로 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트레이 구멍이 나있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으로 스티치가 놓아지니까 놓은 다음에 보면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래서 뒷부분과 앞부분 잘 보아가면서 트레이의 천과 같이 이렇게 박으셔서 지갑의 모양을 만들어 나가시면 되고요. 이 작업이 끝나면 이제 지갑의 작업은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하시면 끈을 달아주셔도 되고요. 이런 것들은 차후에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수를 다 놓으신 다음에는 처음에 감침질 해놓았던 실을 끊어주시고요. 실들을 다 뽑아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작업이 거의 끝나갑니다. 이렇게 실 같은 거 마지막 작업 같은 거 꼼꼼하게 해주셔야 나중에 예쁜 모양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밥 다 풀어서 정리를 해놓으시면 돼요. 자 예쁘게 지갑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지난번에 만들었던 지갑인데 이거는 밑이 조금 넓죠. 그거는 처음에 만들어 놓았던 도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그림을 조금씩 변형해서 만들어주시면 저렇게 밑이 넓은 모양과 지금 만들었던 것처럼 거의 일자 모양의 이런 모양의 지갑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먼저 도안 하나 갖고 여러가지 모양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응용하시고요. 또 길이를 길게 하시면 화장품도 넣어 다니실 수 있고요. 안경 같은 것도 넣어 다니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가지 다양한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도안을 변형해서 만들어 보시면 재미있는 작업 될 거예요. 아마 아까 같은 티셔츠 갖고는 여러개 만드실 수 있으니까 여러개 만드셔서 지인들한테 선물도 하시면 좋은 작업 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지갑 만들어 봤고요. 여러분들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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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